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건 데스고 우리 형 데스고 아니야 이 병신아 야야야 이 병신새끼야 아 처형 다행이다 와 존나 다행이다 처형이다 이런 병신 피누를 봤나 미친새끼 병신인가? 와 깜짝 놀래가지구 오우 오오오오오 하 씨 어 형 asb지 바꿔갈게 어 로밍 비용도 필요해가지구 이거 출장료라고 하죠 이거 출장료는 받아야 돼가지고 미안하다 이거 CS 원래 건들면 안되는데 나갔을걸 미안해 어이 시발 전멸들 지렸네 어이 시발새끼 저걸 되게 하고있네 전멸들 어이 시발새끼 미친새끼네 어후 좀 멋있어 보였던 전멸 아 뭔가 좀 평키는 이게 전멸을 하면 순간적으로 평타를 늦게 쏘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실거에요 상위티어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죠 전멸을 쓰게되면은 순간적으로 타겟팅이 안보여서 평타를 늦게 쏠 수 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려둔거 같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뭔 말인지 아실거에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전멸을 쓰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없어지니까 순간 때리려고 했는데 없어지니까 주춤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실거에요 아실거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있을거에요 예 아실거에요 순간적으로 있을거에요 personne 아 아 아 아 그냥 이거 이거 아 아 아 어? 다 던지네 베인 원래 베인 딱 3차 때 송골을 놔서 두 새끼는 딱 밀길 바랬지 어 よろしく 이거 쓰르감영감 종니야 생긴 종냐미야 하지 말고 ㅅ마 불평대 바론 먹고 다 뒤지네 한 번에 밀어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베스트 로자컴님 너무 감사해요 베스트 로자컴님 몇개 감사한데 고맙습니다 정체당했어? 아 진짜? 아 델리사이트였어? 델리사이트?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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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